아니 저기 미국 동부라잖아 강림이 거기도 비가 많이 오나봐 그 비는 어때요? 강림 미국 비 한국하고 뭐 차이가 좀 있어? 색깔 국기 이런 거 응? 똑같나? 미국 비는? 안국비랑 차이가 좀 그래도 있겠지? 어때요? 내가 뭐 미국 가서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비는 똑같고 부엉이 일찍 일어나셨네 부엉이 님인데 부엉이 님인데 사랑하는 늑대이 님 육심내들을 딱 열 번 했다 음 크게 뭐 경험이 많진 않아 열 번 정도 둘의 전투 이분인 것도 레이드 중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부족한 경험으로 미인분 같죠? 뿌영 님 무슨 관계야? 이분들 둘이 말투가 웃긴다고? 사랑하는 늑대 님 음 내 말투가? 내 말투가 왜 웃겨 미인분이 미인분이 홀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인데 남자분들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봐 음 이 목소리가 그죠? 미인분들은 아주 자지러지죠? 내 목소리 들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 봤죠? 전체창으로도 저번에 그 정도니까 어휴 많아졌어 많아졌네 74명 그지? 충분하지 뭐 이 정도 이 님은 뭐야 아직 안 왔고 왜 이렇게 꿈을 계셔? 최고의 노래 이 님 소싱인데 미국에 투자하셨네 홈런볼 폭풍도 그지? 마리마리 님의 사정이 넉넉치 못한가봐 뭐 없어 부엉이 님하고 월드투어 님 이렇게 지금 공격 공격이지 뭐 이제 마기 컸어 왜 부적이야 뭐야 배드요? 응 배드 배드요 어차쟈쟈 alto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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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높다 님 뭐야 이건 부지 투자하시네 그지? 마리마리 님이 제일 안 됐어 아무것도 없어 쉬워 이거 녹색이고 공격하자 어씨어씨 칭칭해 나는 칭은 안되죠 녹색이니까 됐어 됐어 이건 갑옷정도 나왔고 갑옷 마리마리님도 예 지금 인절미 이거 먹었어 먹었어 그러나 체험용이야 저가형이죠 인절미중에는 이거 좀 드셨어 그 다음에 큰형치나 실패할일이 없어 이거 실패할일이 없어 실패할일이 없어 도대체 굉장히 공격빠라지 나도 응 허리 돌리는거 봐 왕옷 그치 남자의 힘이야 이게 허리 힘 이거지 바로 응 응 아주 몸이 탄력적이죠 나랑 똑같아 내 캐릭이지만 고음 변신이란 분도 있어 이분은 좀 둔탁해 응 그치 허리 움직임이 강한 사이 그렇잖아 뭐 나에 비해서 움직임이 둔탁하다는거지 이분도 강해보여 됐어 됐어 여기 빠지고요 싫어지겠지 응 그렇지 이거 무기야 그레이트 파타 이런걸 떨군거야 지금 괜찮은데 경험치도 적게 오르진 않아요 이거 맛있어 조카님 탱탱 탱탱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치라 그래 정갈탕이님 어딨어요 여깄네 성격 굉장히 급한데 정갈탕 형님 밭이 없는 그릇이야 유레카이 태양할일이 없어졌다 왜 소리가 너무 쎈가 송떨어지면 이쯤 같이 같이 이쯤 할까 이쯤 이쯤 된 된 최고의 노래님 호흡이 서로 안맞네 지금 됐지 됐구요 뭔가 돌 들어갔나 된 약간 덜 들어간 데니스 눈치 못채셨겠지 덜 아 싫어졌고 싫어졌고 그렇지 오 망자이 지팡이 이거 무기야 또 괜찮네 일로 가볼까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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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템 잘나오는건가봐 지금 그지 안저께 어이구 뭐야 이거 뭐야 저 보소 보소 이즈 버릴게 없어 아까와서 버릴만한게 없지 어떻게 M이 없으면 다행하기가 어려워 이런건에도 좀 먹을까 묵어버려 버릴게 없네 아 이게 비싸네 이게 좀 무거워 이거 비싼거지 그쵸? 이거 버리긴 아깝고 이거 버려 버리긴 아까운데 갈등이 뭐 다섯개 다섯개정도 버리지말고 무거우니까 그 차이가 뭐야 멋지지만 이 분들 마비 걸렸죠? 어? 어 그렇긴 해 마비가 많이 걸렸어 이 분들 그쵸? 지금 한번 볼까? 어? 우뚜뚜뚜뚜 이러면 마비상 대개 있어 자 이거 리미트벨이 못 깨면은 HP 회복되지 전부 아니 우뚜뚜뚜뚜 이놈은 마비가 안풀려 계속 이거 큰 딘데 우리 나두 걸렸어 마비가 이거 덴 덴 덴 덴 덴 덴 덴이죠 덴하고 까다롭네 지금 이놈도 좀 나오지말 마비가 계속 걸린다 뿅룡님도 크게 한탄이야 마비를 자꾸 걸어요 이렇게 지금 마비 걸린 분이 굉장히 많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잡긴 잡을 것 같아 여기서 픽시러지고 됐어 됐어 됐죠 까다롭네요 그럼 조금 이쪽으로 나 경험치 좀 올라요 모른 것 같지 먹을게 없어 폭풍 안되나봐 이거는 먹을까 아까운데 됐어 타이가 타이가 챔피언 샅톤 이름도 그럴듯해 전체 공격 타이가 80 많네 금방 잡네 요거 응 말이 누구누냐 뭐야 어시가 없어 안노려 안노려 꿰피나봐 타겟이 없어 타겟이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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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노려 아무도 안노려 말이 말이 여기 서있는거 아니야 그냥 자 자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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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하겠는데 60 60 자먹고 감동 들어서 라벨업 구멍 owski 로싱 즉 로싱 그러면, 어디로 까는거야? 이게? 이..이..이..이..이..이쪽?이쪽? 이 các 키링 다 둥쿠 버프가 좋죠 아주 두꺼운 만원 벌써 지나 크로스 이프리트 부지급해 정갈등 애가 지금 치네 말해봐요 그렇지 노리고 있어 그렇지 누룩되네 사랑하는 누룩되네 뭐야 이거 5시간 잡혀 대나 바이탈 남을때 대나자 그 얘기지 그냥 해도 돼 바이탈 유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음... ód... 파이탈 보라 보컬 음..쏭 송이 안들어 치운데... 지금 피해서요 잡았구요 무기나왔죠? 괜찮아 나는 레벨러 다행힝 스피가 없네 스피가 두컴드 허용하나봐 응? 오케이 오케이 최고의 노래님하고 호흡이 좀 안맞아 내가 그치 어? 부모님! 부모님님! 피가 좀 발이 닳았어 이거 뭐 하시는거였네 어? 위자죠?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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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이 많이 나오네 에쌰쌰쌰쌌 이쪽으로 가지는 꼈다고 얘기지 순조로워요 낀 분 한 번 빼고는 모든 게 순조롭지 지금 레이든 내가 민폐다? 아이씨 아이씨 말 왜 나 이 장비 보셔 이정도 세팅인데 응? 화룡도 있고 나를 무시하시네 잠시만 좀 이따 이제 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쳐볼까? 이렇게 주둥이 쪽도 치고 된 하고요 됐어 됐어 됐고 완벽했죠 뱀 누구도 못했지 못잡겠지 이정도 선명하게 할게 없어여 하이 송균이 왜그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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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싫어지네 어이씨 또 무기야 그레이터 엑스 그렇지 마스터 유다님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죠 무기 버레이드다 한 두분 튕니다 두분 튕니다 사클이 걸렸나? 사클 걸렸나? 사클 걸렸나? 위험한건 없어 아이템 좋은거 나오냐면 이제 그런거지 응? 최고의 노래님 스위퍼로 했나봐 부엉이 부엉이님이 또 스위퍼로 피어 꽃임별까 아 이거는 얻은거네 우리 그렇지 여기보면 이제 바운치 다행히 주고 이분이 그 지하 스포일한거 여기 스포일보 스포일보 스포일한거 재구도 많이 나오네 태양의 축복 한번 보여준 것이 있을게요 다 잡아가네 됐어 됐어 별건 없고 리치가 뭐야 리차지 말하나 리차지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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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덴댄 왕어풍 보다는 소시 최고의 노래는 컨트롤이 훨씬 송 컨트롤이 높아진다 그 얘기죠 송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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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오풍부터 마비 푸는거. 왜겠어? 화력때문에 그렇지. 화력이 있는 캐릭터부터 푸는거죠. 화력을 보탈하는거에요. 요령이죠. 마을랩이 뭐있어. 85레벨 그정도야. 악마 사르보스. 독에 걸려도 피좀 빠지고. 거기 위험하진 않아. 꼬마오느님.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가? 다잡아. 다잡아가지요? 그렇지. 또무기야 또무기. 크리샨베르코 이거. 귀속이네. 여자분 맞다. 그렇다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미인분들이 느끼기에는 왕오풍. 부담이 없고 편안한 그런 남자다. 정말 편하다. 자신을 챙겨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거지. 뭘 보고 그런 느낌을 받겠어. 내 사진이에요. 아씨 얼굴. 정말 내가 원하던 꿈에 그리던 이상형하고 약간 닮았다. 이런거야. 대부분 미인분들 반응이 한결같아. 그런식이야. 그치? 성교님 지금 뭐 말하는거는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거고. 질투 섞인 남자 입장에서. 다른 미인분들의 반응은 또 틀려요. 처음 보셨죠? 꼬마오느님. 미인분들의 생각은 틀려. 아빠한테 부담 안 느끼는 그런 의미라고? 뭔 말이야? 땡!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난다 나랑? 글쎄. 미적지 않아 보이는데 꼬마오느님도. 10년 전에 뭐. 개인 마신 분이라고. 그럼 가정주부일 것 같으면. 그치? 30대? 꼬마오느님. 그쵸? 맞아요? 나비 걸렸고. 개달 시민. 여기 나비 걸렸어. 아까 그 늦게컷 파티. 항류 한분 같은데. 위험한건 없어 그래도. 마비가 많이 걸리네. 무늬한icia. 잘 비싸여. 여기 다해지고. 마비가. 저결. 우은. 자. 소원. 물. 위험한건. 고양. 이것. 에피소드. 그 미인멘이죠 바쁜거 아고 고픈노를 레이드 자체가 주인이 없다 이건 NC에서 만들때는 특정 집단 누군가 진짜 주인이라고 할만한 그런 대상을 정한건 아니야 그건 맞아 그 자체는 맞는데 보통 이제 유저들끼리 어떤 보통 하나의 사회니까 합의된 사항이 이제 최대한 많은 전체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방법 그게 이제 공개된 공지를 올려서 레이더 인원 모집하고 하는 그 방식이지 on the way 치지 못가지구 몸 사낼 필요가 없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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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보라가 됐어 왜? 응? 스읍... 훔쳐는 자... 왜 보라지? 자 이거... 교전풍 나 여기... 보라 풀렸다 보니? 아... 정갈탕님도 당했나봐 CP가 다른데 누가 슬쩍 와서... 쳤나봐 훈천사 보라다 이렇게 제보가 좀 잇따르고 있고 우리 편이죠? 훈천사장님 저긴가? 우리 편 같아 우리 편... 다 잡아가... 됐어 됐어 잡았어 이것도... 무기지 크리스스 그치? 근데 지금은... 보라데서는... 별로 좋을만한 일이 없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라데는거는 아직도 많이 남았나? 블레이드? 음... 음... 요기요기... 덴하고... 덴... 자... 다들어갔지? 응... 덴... 덴... 다 들어갔죠? 메카닉굴 어씨어씨 이게 기능이 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메카닉굴님인가? 가만히 있네 치질하네 응... 그거 스읍... 통제거 풀렸다 얘기했잖아 좀... 그저 카오캐리 카오캐리그리즈 척쇄라고 했잖아 어어... 이게 막 움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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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노리냐 안맞지 당했어 당했어 빈호님 여기 당했고 누구노래 훈천사님이네 이때 사랑하는 덕대님 스위퍼로 철광석격독 태양축복님 철광석격독이죠 위기의 순간에 철광석 군독 이건 뭐 크게 뭐 좋은건 아니고 음 은 은은 좋아보이네 은 자 자자자자자 여기 됐어 됐어 잡았죠 잡았어요 어 이게 약간은 난동을 부렸네 됐어 데스나이트가 나오면 좋은가 응 데스나이트가 나오면 좋은가 어 경험치도 꽤 올라왔고 음 레벨업도 있고 음 경험치 그 정도지 뭐 음 경험치 그 정도지 다음엔 거수 또 하나 태양 태양 태양의 축복님에 대한 칭찬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정말 끊이지않고 계속 스포일 잘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네 또 이거는 음 66레벨에서 레벨다운 해서 잘 걸리는건가 지금 이렇게 음 원인 분석이야 음 고가의 재료같은거는 없이 없이 지금 흔히 나오는 재료인데 예전에는 이게 데이같은것도 꽤 나왔고 그치 스포일로 그래서 꼭 파티에는 이렇게 이제 이 바운지분들 꼭 누워서 있어 사랑할때 지금 이제 그런 음 아 일단 어 지금도 그런 재미들이 없죠 거숲 move 아 마 파티 그치 형정돈 tracks 자 거울숲이 어디야? 거울숲? 아니 올리면 볼만한게 없어 좀 보다가 쟁혈 마음에 안드는 그분을 한번 눕혀 보려고 현질을 했다 돼지 망고 구왔냐? 그렇게 이제 시작했다 확실해요? 괜히 뭐였지? 으쓱 떼려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현질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다른 분들은 더 현질 많이 해서 티도 안나고 이랬던 거 아니야 응? 그치? 일로 일로 호랭이에서 제물 할 뿐을 하라 이게 뭔 말이지? 응? 우리 중에 누가 제물이 되나? 응? 누구 제물로 받쳐요? 응? 아시는 분 없어? 나 제물로 받쳐지는 거 아니야?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 제물은 뭐야? 응? 아시는 분 없어? 레벨다운 어? 레벨다운 응? 레이더 당한지 레벨업 혹시? 한번? 응? 응? 그 얘기겠지? 응? 나는 아니고 응? 알아요 사랑하는 덕대님 응? 알아요 아주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야 저님 처음엔 내가 저 이렇게 좀 아 이게 아닌 거 아닌 거 이런 거 좀 많이 준비해서 먹고 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가 보다 그치 좀 투자해 가지고 레벨업 하려고 근데 저 경험이 있는 분이네 응? 그치? 많이 알아? 상식적인 것도 응? 응? 됐고 됐고 그러네 여기 이 이분들이 빡 죽어 맹호왕 맹호왕이고 맹호왕도 그래도 큰 불만은 없겠어 응? 그치? 이렇게 막 공격해서 눕히고 하니까 아이 나는 아니지 이거 또 석화 레벨 됐고 계속 죽어야 될걸 아마 몇 번 몇 번 아이 코 틈에 또 쾌 같은 거 하는 분도 있나봐 여기 그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응 이런 거지 모르겠어 또 까꿍 꾸기 알뜰하게 시간을 사용하시는 응? 많이 남은 건가요? 응? 레벨 제비다놈? 그게 뭐야 메이저 실림돌이죠? 아 이거는 지원킬 같은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분들 인식하나봐 그치 무성하게 됐네 이분들은 안 누우려고 좀 하시던 분들이 누웠어 미인맹이셔 소니 양념 없어서 좋은 거 주려나 이거 뭐야 천사님 노리고 텐인데 텐 땐 땐 땐 땐 땐 하고요 됐어 땐 들어가 이게 뭐야 머리가 이 흙 속에 맹왕 그죠 구덩이 같은데 들어갔나봐 구덩이 머리가 끼면 뭐 공격을 제대로 못하겠지 꺼져 먹기인데 맹왕 다 잡아가 다 잡아가 됐고 됐고 여기서 이제 픽 픽 픽 싫어졌죠 어 어 별게 없네 별게 없어 코스는 다 할 거다 사냥꾼마을 가서 배구리 이기곡 북 라이브 클래식 어디요 남순이 라이브는 지그하르트 서버가 좀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고 클래식은 레이드 같은 거 활성화된 게 글루듀 서버 배열이 북쪽 이리 Globe 하고 밀키 이렇게 왠지 저 왜 갑자기 왜 그 어? 떨어지는게 맞나? 아이고 저저야 뭐야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이게 엉덩이가 자꾸 비벼지네 이렇게 렉이야 렉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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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가? 괜찮아 괜찮아 바지 뚫리지 않았어요 바지 바지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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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췄어 보이는대로 막췄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자 오면은 다시 하겠을땐 다 왔네 이건 좀 빠지고 다 잡아가네 다 잡았죠 별건 없고 주문선 기란 울름만해 비바열도 그쵸 많이 있어 기란 기란 기란에서 어디로 흠 밖에 여기여기 이쪽으로 가네 여기 여기 예전에 많이 쟁였던데 북다리 많이 남았나 아직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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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이쪽이쪽 벌써 잠나봤어 전문으로 계속하는분들은 아예 레벨 엎되지 않게 미리 죽고 간다 그 얘기는 통제 안하고 난청이 풀렸어 말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 인원이 빠졌어요 말하는 점수 장갑이네 포렉스랑 괜찮지 무기요 포렉스 단디벌 사라지고 이거를 좀 먹나 먹을게 없네 먹을게 없네 먹을게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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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낮은 분들도 계신가봐 내가 완전히 저 레벨은 아니네 그럼 잘 입지는 않지 보통 늑대셋 이런거 좀 많이 입잖아 실러 다크셋 이런것도 위자 힐러 지금은 A끝까지나 맞고 클래셔 제한이 없어 패널티 장비 1레벨부터 A급 장비 착용해도 되지 요거 지금 눈빛색 그치 벌써 잡어 벌써 잡어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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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 3레벨 4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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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님 어서오셔 메카닉 올렌드 공격하는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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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가 어시가 없어 교전이 없어 fol 일많은 놀이다 다 잡아가자 장나님이 어서오셔 엣 잡어 귀걸이정도 응 끝인가 끝! 아 목초지 음.. 어디서? 지훈? 응? 그니까 보통 교전할때 프로핏 버프같은것도 따로 하고 그렇게 했지 둥쿠버프만 쓰는게 아니구요 음? 요수국왕님 잘 알고계시네 벌써? 벌써죠 벌써죠 여기 지금 우리 연합 맞죠? 응? 아닌가? 딴 분들 아닌가? 200명이 다 생소한데 찍어보고 맞아 맞아 우리 파티원도 있네 안심이구요 다 잡아가죠 오.. 캘롤넬 캘롤넬을 튄다는데 타겟이 아니야 타겟은 없어져 빠져 죽어 응 잡았지? 백은 없어 갑옷 주무소 그 다음에 어디? 정신없어 끝인가? 이젠 어디들 가냐 막 이러는데 안개님도 비하이브? 아 비하이브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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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지도 않았는데 많이 해보니까 위치 같은 거 어디 있는지도 알고 비하이브 비하이브 모바일 리니지 2m 그거 말하는 거죠? 해보기 하는데 나는 비하이브 어차피 무과금이니까 쉬지를 안하고 해보고 재미없을 거에요 아마 다만 어떻게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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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 되어있고 무슨짓 하나 한번 쓱 보는거지 이거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한번 쓱 보는거지 게임 한다기보다 어차피 게임을 만드는건 아닌거 같고 제국의 무덤? 뭐가 재미있는게 있나 사랑하는거지 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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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도 응 게임이 재미있게 좀 만들어줘야 게임인데 엔시 입장에서만 재미있는 캐시템 과금 체제 이것만 좀 신경쓰기 때문에 신경쓰기 때문에 남은건 한번 해보고 어떤짓 하나 보는거지 뭐 어떤짓 하나 보는거지 뭐 가봅 강화주면서 가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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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astated ~~ Que 과금 저게임을 esqu激 입니다 으 쏟 가 음 Europe 페ASAM 이릉 다음은 어때요? 음 글쌍에 윈도우 투자건 글쌍 1억을 써서 티도 안나는 거보다 써서 뭐해 한달도 안걸리게 또 해야 되는 게 나오고 과금 시스템이 그런데 끝도 없이 계속 그 정도 금액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하러 해요? 적게임이 재밌나? 그것도 아니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 아니 그게 10억 썼다고 쳐 끝이 아니잖아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면 거의 뭐 쓸모 없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나중에 뭐 진짜 정리할 때 뭔가 현금화 시킬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거보다는 좀 다른데 주목해야지 어떻게 해서 인간을 그렇게 맞춰주고 그거보다는 좀 다른 데 주목해야지 어떻게 해서 인간을 그렇게 이렇게 판단력 자제력을 이렇게 도박적 성향을 만들었나 이거 그 자료가 있겠죠 글루딘 자료를 믿는 거지 그 자료 nc도 아 푸른색 게임 날때 글루딘 글루딘 나중에 나중에 언제나 좀 빠원이지 뭐 또 사지도 않는 거 10억 써도 누가 사 나중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랑크 아기 아기를 눕힌다고 아기 아기가 그럼 어떻게 서 있었어 아직껏 손으로 세우고 있었는데 이젠 밀어서 눕히고 온다 아기를 지금 그 얘기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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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그 뭐 사실 오토만만 안었지 뭐 네크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있어 이게 클래시아 즐기는 방식이 뭐 즐기는 방식이야 즐기는 방식이야 즐기는 방식이야 하 하 잡았어? 잡았어? 어? 레이드가 꽤 많아?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파티원들 진행자가 뭔가 삐진 것 같다 이러면서 기본적인 거 좀 하고 와야 되는데 1차 전직도 이제 안 된 분이 있다 최고의 노래는 약간은 걱정이 되는지 이런 걸 막 찍어 보여주자 파티장에 탁토스타를 뭐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됐고요 됐고요 오 들어가 있지 해치던 해치던 또 악단 이거 주나봐 여기에 켈로네 충고 켈로네 해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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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치면되네 에이 지금 여기서 별게 없네 별게 없어 또 나와네 여태스나이도 그지 나만이 멋져 교수는 뭐 하는 데가 없잖아 뭐 이분들도 한번 싸우시나 뭐 이분들도 한번 싸우시나 자 그쵸 자 자 자 자 자 자 나 귀엽다 너무 더워서 샤워 두 번 했다 그 얘기야 이것도 원래 샤워 안 하시는 분 아냐 잡았지 잡았지 거의 다 잡았지 됐어 됐어 무기 강아지 말자 별게 없네 끝인 끝이요 끝 다 한거야 응 어 됐어 됐어 꽤 많아 이렇게 많아 음 오시 많이 받았어 크게 놀라져 지금 좀 아주 정상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 지금 16짜리 필요가 없어 응 근데 아데나를 보고서 욕을 탐내는 분들이 있네 그치 많이 모았지 많이 모았지 나한테 물건 팔을 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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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